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쯤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쯤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등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처죽이니라. 여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대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핏을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이 여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씰라며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나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씰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세시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